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시 와부읍 빌었어 빌었어 밤마다 이럴 때 숨에 오그라들게 두 손을 모으고 말아 빌었어 빌었어 밤마다 나무교잖아 근데 하늘에다가 비는 걸 보면 있나 봐 내 손을 들어줄 어떤 일 쌍마의 삶에도 벼뜰 날 오긴 나는 진작 오늘 밤 제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시간이 12시 반 작업실에 막차 끊긴 시간 지금 딱 화요 그분 집 밑에 있어요 엄마 걸어가도 괜찮을 만한 기분이에요 여친한테도 전화했네요 걔 또한 화이자구더라고 여전은 울었네 편한데요 제 기분이 엄마 버린 쯤 깨져머리를 리 걱정하지마 이제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이게 앙금도 준대 이건 줄래 엄마께 불단비밀아 밖에 아빠가 시장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비밀로 해 밥은 잘 챙기니 걱정마 조만간 누워서 날게 난 평생 꿈만 꿨죠 알잖아요 꿈은 난 들잖아 돈 나 이 순간은 나 평생 떠올랐죠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에 나 한강에 가서 술을 마신 내 대내내면서 세상은 날 싫어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만 했어 끝을 몰라 그리고 애써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눈물을 흘렀지 내 밤속에서 눈물 흘려 어이도 해서 또 눈물 맛이 달라 빌어서 빌어서 밤마다 이럴 때 슬림에 오그라들게 두 손을 모으고 말이야 빌어서 빌어서 밤마다 나무교잖아 근데 하늘에다가 비는 걸 보면 있나 봐 Let's all one try to li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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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세계였습니다.